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한가위에 드리는 기도 이 채 잠시 오해했다면 고백을 하고 한동안 미워했다면 뉘우치고 황금빛 들리게 넉넉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화해의 걸음되게 하숙사 아버지처럼 인자하고 어머니처럼 포근한 보름달 그 늘범으로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큰 것에 의연할 수 있게 하소서 잘 읽은 한가위처럼 잘 다려진 숙성된 빛으로 발효시키는 성숙함에게 하소서 대낮같이 비추는 천지의 보름달 그 기품으로 화안의 미소로 일상의 기쁨들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춥고 낮은 곳일수록 베풀 수 있는 따뜻한 관심의 시간 갖게 하소서 포용의 그릇이 클수록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 가다듬는 기도 소박한 꿈꾸는 내일의 희망이게 하소서 인연에 감사하며 함께 살아가는 둥근 세상에게 하소서 언제나 웃기만 하는 보름달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누고 싶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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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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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